김연겸 과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 고마웠습니다. 장이 좀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탁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아쉬운 점은 외국인의 매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726억 원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건 기관의 매수였죠. 2,414억 원이었는데요. 여기서 연기금이 중심이 됐습니다. 연기금이 2,136억 원을 매수를 하는 어제하고는 다르군요. 어제 기관도 매도 외국인도 매도 우리 개인들만 그냥 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 정도로만 매수를 해주면 우리 시장이 지금 굉장히 견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증명이 또 된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전자공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분기 분기보고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분기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거기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과 좋지 않은 기업들의 희비가 더 엇갈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또 어제 화제였죠. CGN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다 샀다고 그랬죠? 네. 오늘은 아침에 강했지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8% 이상 하락을 했는데 수급은 역시 오늘도 기관이 매수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택트의 대장주였던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하락을 했고요. 제법 빠지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원택트 주식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이 좀 차익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오후로 가면서 아까 이제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니까 연기금이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특히 금융주들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미국 시장 역시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 합병 이야기가 나와서 상승을 한 것처럼 우리는 뭐 그런 합병은 이슈는 아니지만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 증권주 마찬가지고요. 특히 보험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진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흘렀군요. 미국도 은행이 좀 많이 올랐죠. 네. 큰 틀에서는 그런 큰 흐름은 우리도 이제 금융주들이 또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양해가 있잖아요. 중국에 양해가 있고 이번 양해에서는 경기 부양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해 관련 수혜주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예요. SOC.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굴삭기 중국에서 굴삭기를 파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큰 계약을 했던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 10% 이상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중국 소비주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코스맥스나 LG생활건강 그리고 FNF 이런 또 기업들이 상승을 하는.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온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뭐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은데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삼성에 비메모리 관련 이번 달 말에 추가 계획을 내놓겠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 이재용 부회장의 동선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돼요. 정의선 수석 부회장과의 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데요. 오늘은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고 AD 테크놀로지나 유니셈, 네페스,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또 미국에서는 또 TSMC가 미국에도 공장을 짓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역시 또 뉴스에서 나왔어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리쇼링, 미국의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관세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모든 걸 해결하자. 미국으로 돌아와라. 미국에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퀄컴이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이제 TSMC에 위탁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대만의 TSMC를 미국에 데려오려고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온 것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식료, 농협 관련주, 최근에 보니까 돼지고기 관련주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세가 좋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분기보고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한번 음식료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오늘 분기보고서가 다 이제 나왔고 오늘 실적들이 일제히 음식료 주식들이 나왔는데요. 시총 1위부터 제가 한 7위까지 정리를 했는데 한 기업도 빠짐없이 가이던스를 상회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를 상회하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업, 음식료 중에 시총 1위가 오리온이에요. 오리온이 이제 영업이익이 970억 나왔는데요. 가이던스는 분기죠. 맞습니다. 1분기입니다. 가이던스는 921억이었고요. 그래서 5.3% 초과 달성. CJ제일드당 실적 2,759억 원 나왔습니다. 가이던스 2,373억이었고요. 가이던스 대비 16% 더 초과해서 나왔고요. 눈에 띄는 건 하이트 진로예요. 하이트 진로 최근에 계속해서 테슬라라고 하죠. 테라와 차미슬 같이 이제 많이들 같이 드시는데요. 진로 이스백도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트 진로가 가이던스가 321억이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무려 561억이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빅 서프라이즈군요. 맞습니다. 74%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뚜기 역시 20.9% 가이던스 대비 서프라이즈. 농심 역시 43.9% 서프라이즈. 이건 옥수수면의 저희 히트 그거 아닌가? 대상 역시 31%. 삼양식품이 23%.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가 바로 이 음식료 시가총액 순서였어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각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는 점 굉장히 눈에 띄었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음식료주들이 왜 이렇게 잘 가냐. 다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코로나19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번 주에 한창 재난지원금들을 신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필수 소비재 대표인 또 음식료 앞으로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였나요?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낮아졌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다가올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면서 주가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또 음식료죠.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킥이 300원이었는데 지금은 2천 원을 하더라고요. 바나나킥 과자 스낵이죠? 맞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거 거의 스테디셀. 우리 바나나반 우유를 아주 많이 마요. 그런 새우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음식료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오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 음식료 섹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20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2003년에서 한 5년, 6년. 이때가 음식료주들이 대세 상승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인플레이션이 한창 올 때. 그때 음식료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옷두기 같은 경우는 2004년 8월에 19,200원을 저점으로 2006년 4월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 1년 8개월, 9개월, 10개월 정도 만에 주가가 14만 5,500원 갔습니다. 그러면 한 7배? 맞습니다. 19, 8배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농심 같은 경우도 200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주가가 8만 원에서 33만 원을 갔습니다. 4배? 네, 4배 갔죠. 대상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플러스 무상증자나 이런 게 있어서 가격이 조금 1원까지 나오는데요. 2,761원이 저점이었어요. 2004년 7월, 그런데 2005년 11월 약 1년 4개월 동안 주가가 2,761원에서 1만 4,869원까지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5배 이상 올랐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참치로 대표되는 동원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게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 채 1년이 되지 않았죠. 최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9,500원에서 5만 7백 원, 물론 참치, 동원산업은 그리고도 잠시 조정하고 2008년까지 30만 원을 갔어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참치 먹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식료주들은 한 번 대세 상승이 움직이면 주가가 최소 몇 배를 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2015년 중국과 맞물리면서 한 번 또 상승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5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 1분기에 시총 1위부터 7위까지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계속 가이던스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라고 하면 각 증권사들이 커버하는 평균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나올수록 가이던스는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갔는데 그거 대비해서도 이렇게 20에서 70%의 영업이익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한창 거품을 받을 때에는 PER이 약 30배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PER이 약 10배 내외예요. 그것도 이제 현재 나온 가이던스 기준이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가 올라가면 PER단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음식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김연경 과장님은 지금 디지털 컨설팅만 하시는 건 영업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저희 비대면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채팅 상담이나 제가 그 업계의 약간 선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업을 하십시오. 영업을 하세요. 네. 대성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막 듣다 보니까 보고 사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이게 영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종목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 분들 때문에 제가 관련된 ETF를 한번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농업 ETF죠. 그러니까 음식료 ETF죠. 일단 하나로 농업 융복합 산업이라는 ETF가 있어요. 이 하나로 ETF는 이제 NH 아문디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그런 ETF고 최근에 좀 많이 새로운 것들을 선보이더라고요. 하나로라는 게 그 회사 거죠? 네. 맞습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 여러분 제가 좀 보증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ETF 시장이 여러 자산운용사가 참여합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코덱스라는 게 있죠. 삼성자산운용이고 그리고 미래에서의 자산운용을 하는 게 타이거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한화자산운용이 아리랑이고 이렇게 나가는데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하는 게 하나로다. 네.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농업 융복합 산업이라는 ETF가 있고요. 그리고 KB 스타 KB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KB 스타는 KB 스타 200 생활 소비 그리고 코덱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일 접하기 쉬운 ETF인 코덱스는 필수 소비재 그리고 타이거 200의 생활 소비라는 ETF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유 때문에 한창 유명해진 ETN이 있잖아요. ETN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나온 삼성 음식료 테마주라는 ETN이 있습니다. 이 ETN에는 다섯 종목이 있는데요. 편입된 종목이 다섯 종목인데요. 바로 농심, 하이트진로, 오리온, 대상, 대한재당 이 다섯 개 종목을 집중해서 편입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ETF는 종목이 좀 더 많고요. 이 ETN 삼성 거는 종목이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더 되기 때문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ETN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정리는 저희 디지털 컨설팅 카카오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사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몇 종목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도 좋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종목을 마음에 들어 해서 돈도 많지 않으니까 한 종목을 딱 사면 두 종목으로 그것만 빠지더라고요. 꼭 제가 산 거면 안 오르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ETF 나오기 전에 저는 나눠서 다 사요. 좋아 보이는 걸 다 사버려요. 제가 이렇게 김포 재벌인가 그게 아니라 그런 머피의 법칙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ETF 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박재영 차장을 대신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좋은 정보 많이 주셨는데 또 기회가 되면 이 자리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